자유 시간을 가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흩어져! 안녕히 계세요. 3번 3번 3번! 야 이거 왜 점서밖에 안 돼? 우와 우와 잘 보네. 짐라인 타나 봐. 우와! 야 오기야. 오 마이 갓! 너무 신비로 두고. 들어와 임태정. 우와 진짜 신기하다. 사진 여기 보여요? 저거 뭐야! 이제란다니까? 말도 안 돼. 손이 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내 손 누가 넣어, 내 손.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사람. 스마일. 패치. 탱턴! 방금 전에 저희 태리온 부터 생활을 했을 때 태리님과 찬이가 같이 왔잖아요. 아 너무 재밌었죠. 인터뷰하면서 우리 멤버들한테 다 같이 오고 싶다고 했잖아요. 맞아 맞아.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자유 시간을 가지세요.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진짜 그럼 이제 가요? 진짜 가요? 야 흩어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2층 2층. 2층 가도 돼요? V.I.S. 2층으로 가야지. V.I.S. 취멘탈으로 와요. V.I.S 된대! 된대x2 와 나 V.I.S. 총 게임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앞머리 까길 잘했다. 나는 손 소독도 한 번씩 하세요. 어? 이쁜데? 야 얘 왜 이뻐? 어 뭐야? 이쁘지 않아 얘? 머리 까서 그런가 보다. 되게 이쁜데? 와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진짜 오랜만이다. 2년 만이야. 3년 만인가. 형 게임 게임. 야 그거 아니야? D.K. 스탄 잘 맞으실까요? 네. 야 수빈아 들려? 들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오! 오! 난 소리는 안 나네. 오! 나 한쪽 스피커는 안 들려. 나 한쪽 스피커는 안 들려. 오! 익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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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트림. 피가 끓어올라. 네. 우와! 우와! 마찬가지로 끝에서. 오! 그리고 날라오시면 됩니다. 네. 우와 우와! 우와 아! 아 제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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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뛰지마. 역시 익스트림이야. 익스트림하게 가는 거야. 야 뛰지마. 뛰지마. 야 뛰지마. 야 뛰지마. 야 뛰지마. 뛰지마. 익스트림하게. 잠깐만 여기도 무서운데. 어떻게 가? 야 야 야 여기 너무 무서워. 아! 아! 무안둘지. 야 야.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여기 너무 무서운데? 익스트림하게. 오! 잠깐만. 우와! 야 이거 뭐야 뭐야. 발 아파. 발 아파. 이거 발 아파. 발이 아파 이거. 야 야 야. 좋아. 익스트림하게. 어떡해 어떡해. 아! 무서워. 야 야. 아 무서워요. 빨리 뛰어. 빨리 가란 말이야. 아 무서워요. 형 빨리 떼기고. 그냥 뛰면 돼요? 아 무서워. 아 빨리 가란 말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무서워 세준아 어떻게 해. 빨리. 아 바꾸고 싶다. 아니 형이 먼저 가야지 내가 가지. 아 우리 쇼악. 아 중간에 서면 어떻게 해요. 안 서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아 갈게. 어. 아 빨리 가라고. 우리 30부터 여기 있을 거야. 자 간다. 자 간다. 아, 저거 다 안 보이실까요? 네, 다 안 보여요. 흰색 밖에 안 보여요. 오, 들어왔어요. 광야예요. 오, 나는 광야인데? 광야예요, 광야. 나도 광야에 있어. 앞에 오로라 있어, 오로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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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켜줄게. 오, 뭐야? 오, 나와. 오, 뛴다, 뛴다. I got it. 어딨어? 오, 오, 오! 야, 세순아. 아, 왔다, 왔다. 야, 수빈 이쪽 맞다, 수빈 이쪽. 오, 뭐야? 뭐야? 야, 수빈 이쪽에 맞다, 수빈다. 민대, 민대, 민대. 아, 뭐야? 뭐야? 아, 잠깐 하지 말아봐.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요. 멈춰. 야, 머리를 쏴, 머리를. 야, 보스 보스 보스. 야, 시기형 쪽, 시기형 쪽. 내 앞에, 내 앞에. 오케이, 3번, 3번.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와, 뭐야? 나이스, 나이스. 다 잡았어. 야, 뒤에, 뒤에, 뒤에. 야, 뒤에, 뒤에. 야, 저 로봇 우리 팀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로켓 온다.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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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 오케이, 로켓, 로켓, 로켓. 형, 먼저 갈게. 형, 먼저 갈게. 세순아, 안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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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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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다리가. 탈락했는데? 아, 지금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이거 그거네. 아, 잘 안 되겠다.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땅, 땅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거 뭐야, 씨. 야, 야, 야. 야, 야, 야. 형, 도전해볼게.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 이거. 아, 이거는 뭐 쉽네. 이 정도는 뭐. 아, 이 정도는 해볼 만하다. 그래, 이것도 그냥. 아, 이거는 못 하겠네. 이렇게 하고. 아, 해봐, 해봐. 이거 어떻게 하냐. 야, 한 번 해볼게. 야, 그냥 가. 야, 그냥 가자. 아니, 그냥 가, 모르겠다. 이것도 스킵해야 돼. 일단 스킵해. 이거 딱 봐도 이거잖아. 오케이, 퐁당퐁당. 어, 퐁당퐁당. 이것도 딱. 딱 정거는 석다. 그렇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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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렇게 하고. 잘하는데? 야. 오오오. 오오오. 저 간지럽히신 분 누구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아, 몸이 너무 간지러워. 누가 간지럽히신 분 하나요? 어, 나. 나 2층 가볼래. 나도 2층 가볼래. 뭐야, 다 뜻이야? 일단 2층 가볼까? 승식이 형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서봐. 어. 아. 아, 좀. 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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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 아. 아. 다 커서 이런 걸 보네. 출발하시는데. 출발. 네, 알겠습니다. 오오오. 오오오. 땡겨보시겠어요? 벽이야? 우와. 야, 뭐야. 무서워. 야, 이거 무서워. 우와.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건 먹을게. 이거 어떻게. 이거 잡으면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야. 야, 여기 뭐야. 이거 너무 무서워. 우와. 야, 이거 너무 무서워. 야, 병찬이 이게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가. 오, 대박. 어, 어지러워. 야, 이거 어떻게 해. 맨손으로 어떻게 가, 이걸. 오오오. 우와. 엄청 흔들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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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우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는. 와. 이건 좀 낫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이거 약간 크고. 이거 약간. 오징어 게임인가 봐. 야, 근데 이거 발 아파.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이야. 아, 팔 바닥. 아, 팔. 아, 아. 같이 가. 같이 가. 여기 오징어 게임이야, 수빈아. 아, 내봐, 내봐, 내봐. 나 버리고 가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봐. 이거 너무 무서운데? 와. 이 정도면 출발 드리는 팀이야, 형. 출발. 오우. 오우. 오, 됐다. bitte. 자, 여긴 못 가는 거잖아. 나 대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 이제 숨 라인이야? ulsive 라인이다, 숨 라인. 내가 달려가야 돼. 내가 달려가야 돼.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오 어머. 오 overview. 와아. 오. 오오! 죄송한데 저 짚라인 한번만 더 타면 안될까요? 와 진짜 재밌다 짚라인 진짜 재밌는데. 나 짚라인 타래 짚라인어 어떻게 타러와? 아 또 가야돼? 한번 더 가게 아 난 발바닥이 너무 아파 발바닥 아파! 발바닥 아파! 아 뭐야 이거 했으면 막 일어나면 되네 뭐야 이거 안전해 너무 안전해 뭐야 뭐야 이거 너무 안전해 수빈아 수빈아 너무 안전해 뭐야 이거 이거 안전 최고야 준비됐어? 됐어 됐어 갈게요 아 귀여워 하늘에 달아 보다 하늘에 달아 보다 와 대박 안전해 하찮아 하찮아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재밌다 이거 그거네 이거 약간 마이클 조종이잖아 마이클 조종이잖아 딱 조던 그 자세 아니야 이거 하나 하나 오케이 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야야야야야 야임만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야임만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착구빵 오케이 하나 둘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아 아 아 너무 힘든데 아 아 아 아 집에 데려와줘요 아 진짜 너무 힘든데 태준아 어 본게임하러 가자 필드로 가자 그래 여기 챙겨가야겠다 아 으허 어 아 아 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흫 아 예전같지 않다 나이스 아 안돼 아 너무 힘든데? 하얗게 붙였다 어 뭐야 여기 아래 움직이고 있구나 어떻게 가야되지 이거? 어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어? 어? 이렇게 가는게 맞나? 아 이거 어려운데? 뭐야 거기 어때? 뭐야 이거 철봉이야 정신이 없구만 와 이거 안될거 같은데 철봉 힘들어서 뭐야 이거? 아 이거 타는거구나 아 아 조심조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와 이게 진짜 힘든 철공이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건데? 이거 엄청 어려운데? 와 이거 구름다리 아니야 구름다리 와 진짜 힘들어 야 나고 하겠어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해? 형 이거 해봐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와 이거 너무 힘든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칸이 안 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야 수빈아 이거 할 수 있겠어? 아 이게 높은 거다 이거 해야겠다 힘 떨어져서 못하고 아 이 장갑 왜 안 줘? 이거 장갑이 있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경찬아 너가 해야지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건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경찬아 할 수 있어? 야 나 다리가 너무 아픈데 아 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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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커네 한번 한번 해보고 해보고 싶은데 오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이거 왜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망차 도망차 이건 뭐지? 어떻게 가냐? 아하 어떻게 갔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야 왜 잘해 뭐야 왜 잘해? 뭐야 형 그 내 타?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가야 돼 그걸로 이렇게 두두두두 해서 가는 거잖아 아니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발 안 돼 발로 안 되네 발 안 돼 왜 한 게 맞아 나는 어떻게 가? 계속 옮겨가 옮겨가야 돼 아니 승식이 형 했어? 몰라 계속 저렇게 가네 아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 뭐야 뭐야 나 맞고 있나 봐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야 야 거기 봐 세준아 형이 뒤에 할게 형 찔찔 뭐야 찔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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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 뭐야 사막이 사막이 뭔데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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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왜 오겠어 아 얘 이상해 여보 여보 저거 뭐야 진짜 난다니까 물 위를 건넌다니까 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저런 속도가 나와 아니 이렇게 얘기해 아니 어떻게 이겨 저거를 3대3으로 뭐 할래? 빨리 갈게 무조건 병찬이랑 해야 돼 병찬이 형 제규호야 제규호 무조건 병찬이랑 해야 돼 제규호야 자 제규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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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르다 세준이 형이 빠르다 야 너 나랑 해볼게 아 근데 병찬이 진짜 빠르다 야 4개 하자 3,3,0 릴레이 하자 릴레이 저기 터치하고 우리 캄바퀸씩 돌기식 하자 팀원 뽑기 어 팀원 뽑기 나랑 할래? 가윕 바위보 병찬니 아! 나 수빈이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날 샌 다람쥬로 가위바위보 정해졌다 해세 할게 오 세Rel 3,2,1 고 declar阻해 어 저 달려 빨라 둘 다 빨라 둘 다 빨라 둘 다 빠 shops 와 같은 빨리 와! 빨리 와! 우리가 빠졌어! 뛰었습니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오케이 오케이! 형이 마무리! 상대 조환세! 고환세!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이겼어! 나이스야! 오케이! 경승승이 넘어졌어! 경승승이 넘어졌어! 너희 왜 이렇게 못하냐? 나 진짜 다른 척으로 했거든? 나 이거 왜 이렇게 긴장됐냐? 와 진짜 이거 잡아서 넘어지냐 하필? 최경찬 나 저거 보고 졌다 생각했었는데 다시 뭐 할까? 빨리 하나 해야지 진 팀에서 정해봐 뭘 벌칙해야지 그러면 한 명 부전선으로 올려주고 둘이 해가지고 딱 한 명만 살아남게 해줄까? 3 2 1 고! 승승이야 빨랐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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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승이야 빨랐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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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승이 바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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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이야 동점이야 거의 세준이 형 기적 아아 너 생각나게 했어 나의 거야 나의 거야 진짜 간발의 차이였어 진짜 간발의 차이였어 둘 다 점프했어 좋은 승부였다 둘 다 대단해 졌지만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야 그러면은 너무 어렵다 솔직히 해야 되니까 여기서 아니면 혼자 크로노 크로노 여기서 단상 단상 위에서 단상 위에서 귀엽게 우리 다 내려갈게 여기 가운데서 센터에 빨리 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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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승승아 엘리스 저희가 크로노그래프로 컴백했습니다 이야 발 박수 아쉽게도 멤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예예 야 재밌다 팝콘 먹으러 팝콘 먹으러 여러분들 그래도 큰 목적으로 보답해 주실 거죠? 그러면 신곡 크로노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귀엽게 보여줘라 귀엽게 해라 짜빠지는 러브 크로노그래프 오 안 귀엽다 빈틀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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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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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현사랑 술 벌레 뭐라고? 벌레라고? 벌레라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벌칙이라 해야 되는데 벌레라 안녕하세요 도벌레예요 렛츠 빅턴 뭐죠 이제? 아 네 네 네 이제 그만 아니 날 죽여 벌레라는 노래가 약간 시간에 관련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저희 시간 아니고요 저희 청량에 관한 아 청량이에요 그리고 시원한 보컬이 매력적인 곡이라서 절대로 시간에 관련되어 시간 아니고 저희 힐링 일전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빨리 갔다와 야 꺽정아 읽어봐 빨리 빨리 읽어봐 세준이 형 큰 목소리로 데뷔 1940일째를 맞이한 빅톤 빅톤 멤버들의 단합력을 알아보기 위해 1940초 릴레이 팀워크 미션을 수행해주세요 아 한 명이 떨어지면 다시 그때부터 리셋인가요? 네 아 예 와 힐링, 힐링 이런 거 하면 되겠다. 다음에 막 온전.. 야 우리 좀 쉬자. 야 우리 다 같이 그거 마사지 받으러 가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이겨야 돼. 이거 순서를 어떻게 나눌까? 이긴 사람이 가져가게 하자. 가위바위보! 으아아아악! 가위바위보! 어 1등 해버렸어. 가위바위보! 오케이! 3등! 3등 되게 좋아하네. 3등 올게. 가위바위보! 아 이런 꼴댕이네. 맨날 꼴댕이야 이런 거 보낼 거야? 땀 처리. 형은 바위. 아 바위?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짜 똥손이야. 남이다. 남이다. 아 잠깐 잠깐 잠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쩝쩝. 저 짚라인이야. 제작진과 점수 대기. 트램폴린에서 셀카 찍혀. 저 1번 할게요. 저 드림팀 2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다 좋지, 나. 다 정해봤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헤쳐모여! 헤쳐모여! 도망쳐! 레츠 빙턴! 내가 무기력 할 뿐이지 운동 신경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릴레이 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무! 자 화이팅! 시작!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화이팅! Go go go! 가자 가자! 빨라다 빨라 빨라. 빠르다 빨라. 아이고. 빠르다 빨라 빨라. 가자 가자 가자. 행세야 가자. 조용히 조심조심. 이야 이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넘어지지 말고. 우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와 잘한다! 좋아 좋아. 좋아! 잘하네! 좋아! 좋아! 우와! 개미 위로 이렇게 설득적인 한세 형 처음 봤어 잘한다! 야 지금 운동하는 거 처음 봤어 야 휴식이 뭐라고 야 이게 뭐라고 한세야 떨어지는 거 처음부터야 아 안돼! 조심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잘해? 잘하는데? 야 수빈아! 수빈이 어디 있니? 야 다 왔는데? 금방? 우와 벌써 저기야? 여기가 이제 관건이야 여기 진짜 어려워 여기가 어렵지 저기가 관건이야 오오오오! 조심조심!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여기가 마이구가 아니야 야 우리 이번 주에 컴백이야! 여기가 마이구가 뭐라고? 이번 주 거 우리 이번 주 컴백이야! 아유 천천히! 잠깐만 이거 너무 야 여기서 탈락하면 저기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 이 칸이 아 여기 칸? 시간 봐가 시간 봐가! 이게 근데 어려워 세준이도 겨우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어 그치 이거 또 이거 진짜 악력으로 힘으로만 가야 돼 진짜 이거 잡는 힘으로 가는 거야 이게 와 잠깐만 이거 아 내 힘으로 될까? 아 이거 노하우를 내가 가서 시범을 보여줄 수도 없어 아니야 이거 진짜 힘이 좋아야 돼 이게 악력근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 안 잡혀 해봤는데 아무도 성공 못 했어 천천히 가 되게 좀 중심 잡힐 때까지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위에 거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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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심고 폴짝 뛰어 폴짝 폴짝 폴짝이 안 돼 안 돼 저거 안 돼 폴짝해서 다리로 착지 안 돼 저거 안 돼 폴짝이 마음처럼 안 될 거야 지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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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미끄러운데? 어 우리는 근데 웃어 아 심음이라도 보여주고 싶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도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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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마 이 바보야 지지마 너 자신한테 지지마 안세야 어제 그랬잖아 네가 잘해야 퇴근한 거야 네가 잘해야 우리가 퇴근한다 우리가 퇴근한다 지지마 바보야 아 쓰러지지마 찬스 없어 찬스? 야 이거는 세준이오밖이 못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지마 지지마 아 힘이 너무 빠졌어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너는 할 수 있어 야 포기하지마 힘을 내라고 말해줘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포기하지마 안세야 여기 전 스태프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한세야 이동을 하고 두 손으로 잡아봐봐 그냥 이거 할 수 있어? 그게 되나 해 봐 야 멤버 바꾸기 찬스 있대 찬스 찬스 야 이것만 태준이가 해줘 태준아 네가 해줘 가자 가봐 임세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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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임세준 너는 실패하면 너는 오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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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흥분했어 잠깐만 몸 씻기 어 그렇지 가시야 네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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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역시 임자자 내가 어디 가야 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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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있어봐 이것만 하는 것만 대신 해주는 거 찬스야 이것만 패스 해주는 거야 오케이 세준아 여러분 전환경 오케이 오케이 바통 어디 갔지? 봐라 바통이 어딨어? 바통 그런 게 없지 않나? 바통 받았는데 승우 형 바통 어? 바통 어디 있어 바통 야 근데 바통 안 들고 왔어 바통 어디 갔지? 바통인가 저 바통 바통 어디 갔지? 바통 안 들고 갔잖아 있었는데? 없어요 아 있었는데 그냥 없어요 바통 어디 있어 바통 야 바통이 없어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케이 여기서 더 줘야 돼 나 여기부터 나야 여기부터 나야 갑니다 갑니다 뭐야 이건 왜 수빈이가 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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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부터 나야 일도 아니죠 그 다음 누구야? 나라 수빈 몬 그 다음 나네 와 저 전화 아니 와 대박이다 저거 전화는 역시 역시 헬스 하는 사람들도 야 역시 햄스톤 달라 날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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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거 못해 다람쥐 자 날샌돌이 가자 나 이거 진짜 못해 아니 아니 위로 가야 되는데 아 여기구나 아 아래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수빈아 바통 떨어졌다 아 그래? 입에 물어 입에 물어 아니 인형을 물어 아니야 아니 여기 했구나 여기 여기 카메라 거기 여기 줄에 가자 우리 다람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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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람쥐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와 이거야 이거야 야 잘한다 와 다 왔어 수빈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형이 잡아줄게 땡겨 땡겨 다 왔어 수빈아 다 왔어 다 왔어 야 노천탕이 눈앞에 있어 야 노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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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추운 데서 벌벼 떠는 거야 자 떠는 거라고? 떨면 안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다 왔어 수빈아 다 왔어 오 오케이 나이스 다음 뭔데? 이제 끝났어 이제 거의 끝났어 뭐야 이거 나야 나 지금 힘 떨어져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뭐야? 자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가야 돼 넌 할 수 있어 따다다다다 해서 가는 거야 따다다다다 오케이 따다다다 해서 가는 거야 따다다다다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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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me It's me you 근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해 이거? 와 오케이 하나 잠깐만 다시 한 번 힘들어 하나 하나 둘 둘 마지막 침착하게 야 농구를 왜 이렇게 못해? 여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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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고고고고 끊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시간 충분해 충분해 누르면 돼요? 화살표 있잖아 화살표 아니 거기서 점프 하자 해서 사진 찍기 아 잠겨있어 이거 핸드폰 잠겨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핸드폰 잠겨있어 누가 핸드폰 누구야 뿅박지 마 완전 실패한 거 같은데 지금 시간이 찍었어?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봐봐 태준아 빨리 해야 돼 찍었어 찍었어 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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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내놔 뿅박지를 여기 있듯 야 야 야 야 내놔 봐 물은 한 점 마셔야지 대박이다 형 눌렀어 이거? 5점 5점 5점이야 5점 아 아 뭐야 아 안돼 아 찬영 찬영 뭐해 1점 아 1점 형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오케이 오케이 2점 2점 오케이 오케이 뭐야 왜 2점이야 왜 2점이야 막으면 2점이 올라가는 거 같은데 오오 막으셨어 오 슈퍼 세이브야 오케이 3 3 3 2점 남았어 2점 오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맞춰 맞춰 오케이 tycznie 야 됐어 나와나와 다음 누구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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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영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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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식승식 chief 강석식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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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훔 True 다 로비에서 대기해 아 웃음 아rais형수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야 여기 너무 무서워. 빨리 해. 10분 좀 안 남았다고? 아 힘들어. 야 8분 남았다 8분. 아 파겠는데? 8분 8분. 8분 남았다고? 어. 아 8분이면 뭐. 느긋하지. 승식 얼마 안 남았어. 아 너무 힘들어. 오 야. 형 그거 그냥 줄 안 붙잡고 그냥 뒤로 길게 아예. 그거 안. 그러고 빨리 가. 이렇게? 저 주황색 줄만 잡고 옆으로 가. 누워서. 어차피 안전해. 승식이 형 빨리 좀 해봐. 시간 없어. 승식이 형 시간이 없어 빨리. 승식이 형 시간이 없어. 승식이 형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빨리. 뭐라고? 빠르게 해야 돼. 승식이 형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4분 남았대 4분. 4분? 야 왜 이렇게 없어? 그냥 그렇게 누워서 가라니까. 어 누워서 가라고. 7분 7분 7분. 누워서 가라고 누워서. 뭐해. 아니 야 저기서 저렇게. 아니 저건 아닌데. 저거 그냥 쑥쑥쑥. 누워서 가 형 누워서 가. 어 그냥 주방색 줄만 잡고 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분 30초. 야 고기가 그렇게 막힐 건 아닌데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뛰어 뛰어 뛰어. 자기 거 아니라고 왜 이렇게 몰아해. 뛰어 강승식. 간다. 온다 온다. 간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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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엉덩이. 야 여기 다 같이 모여야 되잖아. 내려와 내려와. 야 다 같이 모여서 뭐였지? 다 같이. 모여 모여 모여. 뽑기. 야 내려와 내려와. 1층 1층. 1층 1층. 해척 모여. 해척 모여. 해척 모여. 해척 모여. 괜찮아? 너무 힘들어. 해척 모여. 해척 모여. 해척 모여. 하나 하나 골라주세요. 골라 아무거나 골라. 나 똥손인데 이거? 미안해 미안해. 그래 그거. 이 포즈 10초 유지. 뭔데 잠깐만 잠깐만. 봐봐. 아 뭐야 쉽네. 야 숙여 숙여. 야 잠깐만. 야 니 먹어. 야 잠깐만 먹어. 이거 잠깐만. 여기 여기 잡고. 야 세준아 니가 앞으로 손을 뻗어. 이거 아니야? 내가 널 잡고. 가운데 사람이 형 팔 길어야겠다. 야 잠깐만. 내가 승진이 형을 수빈이가 잡아. 수빈이가 잡아. 이거 잡아. 그리고 어 됐죠? 야 수빈아 수빈아 수빈아. 오케이 오케이 내 손. 내 손.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사람. 어 가운데 사람. 오케이 됐다. 자 하나 둘. 스마일. 10초 10초. 힘써가지고 팔이 부르르르 떨려. 진짜 덜덜덜 거리는데? 릴레 릴레임이전. 우리 5분 44초 남겼다. 5분? 5분 44초. 생각보다 많이 걸렸는데?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나 진짜 이렇게 원래 노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오래간만에 좀 뛰어논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렛츠 빅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좋아요. 자 다 같이 갑시다. 둘 셋 렛츠 빅톤. 안녕. 렛츠 빅톤. 그 이제 리조트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건 하자. 그냥 독한 문화공간 리조트. 그래 리조트 가서 뭐 1도 한잔. 그런 데 가서 약간 힐링하는 데. 각자의 시간을 맞게 만끽할 수. 참한 취미 우리끼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대신 거기 가서 자유롭게 풀어놓기. 아 맞아. 괜히 뭐 이거 해라. 미션 있다 하지 말고. 아 절대 안 돼. 진짜 그냥 너희. 그냥 풀어놔 우리를. 그냥 뭐 아쉽게. 아 사장님들 오셨네요. 아 네. 자 우리 케이크. 조각 케이크 있잖아요. 아 네. 조각 케이크의 디자인을 해야 돼요. 아 어려운 거네요. 화이트 데이 시즌을 맞이하여 엘리스를 위한 화이트 데이 이벤트를 주최하고자 합니다. 아 저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 좋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antaka. whoa. n